아 나는 그냥 ㅈㄴ 못해 이런거 어 빨간색? ㅅㅂ 빨간색 ㅅ T? T? T 누르면은 뭐 돼요? 어 흰발 따라하지마 총이 어딨더라? 총 저기있 슬라셉 아 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오면 fire 어딜가야되? 뭐야, 어딜가야되요? 어딜가야되지? 어디 가야되지? 뭔가 저 중간으로 가면은 중간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금방 죽을거 같잖아요 그지않나요? 그죠 그죠 그러면은 외곽지역으로 숨어다니는거야 사람들 다 뒤질때까지 숨어있다가 어 야 너네 가는대로 안갈꺼야 이쪽으로 갈꺼야 아아 잠깐만 아 아 저기 애들 있어 아니야 아 다 있는데? 아 어떡하지? 아씨 뭐야 무슨 게임을 하나를 백명이서 해 아씨 어떻게 해 야 아 창골소녀 메타 뭐가 웃겨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한거 없는데 뭐 벌써 웃어 아 빨리 접어 아이씨 낙하산 어디갔냐?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? 아 아 그래요? 내가 시암탉님 내가 아나킨한테 말해줄게요 내가 아나킨한테 시암탉 공 저거 저거 아이디 내 친구라고 어그로 아니라고 말해줄게요 아 아 뭐야 아 뭐 아 똑같은거잖아 아 어 뭐야 더 좋은건가? 아 뭐야 아 둘다 낄 수 있는건가? 아 그런가? 뭐야 뭐 못먹어? 총 쏘야들린다 어 뭐야 어 뭐야 누구있겠다 여기 어 뭐야 누구있겠다 여기 개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하! 봤어? 대한민국 군 필자라고 아 떨려 아 힘들어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떨려 진짜 아우 존나 떨리네 아 나 지금 시 아 심장 떨려 나 진짜로 아 아 버템 으 아 마샬로우다 뭐야 어디서 죽였지 어디서 죽였나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뭐에요? 얘꺼 이사람꺼 아이템이에요? 오 뭐야 가방 아 가방매면은 오케이 오예 오예 오. 안녕하세요 오예 오예 오이 오이 Ben 엑기 오 tons 오우 여깄따 어 깜짝이야 로장 그냥 철권이나 하세요 당신에겐 철권이 어울려 나초님 천원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람은 가끔 어울리지 않는 행동도 해야하는 법 왜이렇게 느리지? 어디로 가 여기 흰 원으로 가는거 아니에요? 가고있는데? 아 X눌르면 안일어나는데? 싱송병신아 안일어나잖아 C잖아 아 빠르다 이제 아 나 컴퓨터가 느린줄 알았어 컴퓨터 사양이 안좋아서 느린줄 알았어 가는게 빨간 원으로 가야된다고요? 아 그래요? 빨간 원인데? 어 뭐야 빨간 원인데 여기? 잠깐만 사기치지마 안 믿어 빨간 원 내가 그거 알아 사기치지마 다 알아 내가 내가 빨간 내가 배그 6시간 했거든 안 속아 이 정도는 안 속는다 내가 이 정도는 안 속는다 내가 어어 아 돌아서 갈라고 급할수록 천천히 이렇게 돌아서 갈라고 아 권총이 없어 딱총 아 미친 왜 안뛰지? 뛰는건가? 아 안뛰구나 안뛰는거구나 아니 아까 160명이였는데 왜 다시 늘었어 최배망인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뭐해요? 뭐야 이 새X 뭐야 이 새X 안에 사람있어 야 이 새X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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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간다 난 그거 간다 이 새X 샷건 개보소 이 새X 샷건 존나 보소 니가 총사하면서 이겼어 아 뭐야 이 새X 나보다 못하네 최배망인님 저보다 못하네요 벌써 48명 안에 들었네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제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제 솔직히 이 정도 베리니치고 이 정도면은 뭐 상탈치 아닌가 아 더 가야돼? 아 더 가야돼? 문 열어놓고 갔을테도 있지 님들 심리전이 약하네 심리전이 애들이 문 열어놓고 간거야 여기 조심하게 이게 어버버거리라고 그걸 왜 모르는거야 그런걸 이게 트수들이 말이 다 답이 아니야 아 더 가야돼? 또 잘 가야돼? 그러니깐 아 더 가야돼? 아 더 가야돼? 아 더 가야돼? 아 더 가야돼? 도착 오! 으어어아이! 아 개새끼야 으어어어어어 섭섭이님 1500원 감사합니다 아 짬타님 오 뭐야 안녕 친구? 너 깐 면의 보너 오! 어디야 깐 면의 보너 너네 학습 때는 뭐 아하하하하하 아 나 영상도내 아 영상도내 소리때문에 못들었잖아 소리를 아 미친 아 영상도내 때문에 소리 못들었다고 다시 해 아 진짜 저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 왜 하필 그때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정말 하아 진짜 네? 아뇨 저는 어머니가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럼 뱅 뭐 그렇게 땐 땐 매칭 아 철권도 매칭이 안 잡히고 이것도 매칭이 안 잡혀 매칭이 안 잡힌다는거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?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네 저 그러면은 여러분 일요일날 합시다 일요일날 나 오늘은 2번판만까지 하고 쉴려고 나 너무 힘들어요 일요일날 할사람들 선착순 일요일날 일요일날 아 뭐야 멈췄어 옘병 어이씨 아 와 샤 빠 따하 야 빠하 쫄았냐? 게임에서 때리지 못할까 여기서는 때려야지 레이팅 2675점이면 어느정도에요? 한 마이티 룰러 되는건가? 뭐야 이거 안개 뭐야? 안보여 비왕 비왕 아까도 비왔나? 내가 뭐했는지 기억이 나네 아 여기서 내려갔어 아 뭐야 아 또 늘었어 아 아 아 아 존나 생긴 줄 아냐 아 존나 생긴 줄 아냐 아 아 진짜요? 잘 쫀다 저희집에 오실래요? 내 아이들 대리좀 포함 낙하산이 존나 곱게 내려간다 라면먹고 갈래 뭐 벌써 뒤지는 새끼들 뭐야? 벌써 뒤지는 애들 뭐야? 나보다 못하는거잖아 존나 못하네? 왜 하는거야? 어떻게 벌써 죽어? 진짜 존나 불쌍하네 문은 꼭 닫고 다녀야되요 오! 대박 오 대박 대에에바아악 대에에바아악 뭐야? 시점이 왜 바뀌었어? 아 됐다 오예 쫌 오 레벨 2야 오 진다 오이렙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, 일로 못 나가? 일로 못나가요? 아 뭐 좀만게임 다있어 씨발 안나가죠 저길로 오! 데빌웨이크라이다 옷 멋있어졌다 여기다 페이크 줬으니까 일로가면 돼 저쪽으로 가겠죠? 저쪽으로 가겠죠? 저쪽으로 가고 아저씨? 넌 왜 엄한곳에다 심벌거라우 ㅈ 됐네 총알 두발밖에 없는데? 이거라도 쓸까? 어 뭐야! 아잇 잠깐만! 아이씨 왜 안 던져 아 왜 안 던지냐고 저거를 어? 아니 누워있으면 안 던져? 아 진짜 ㅈ 나 어이없다 아 아 ㅈ 나 어이없다 아니 엎드렸으면 안 던져 엎드렸으면 안 던져 진짜? 아 ㅈ 나 빡친다 진짜 두판 적당하네요 두판 두판 딱 적당하다 오늘 두판 했어요 아 아니요 아 내가 볼 때는 앉아서 안 던져지는 것 같은데 누워서 안.. 엎드려서 안 던져지는 것 같은데?